나 뚜기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새끄들까지 내게 남은 건 행복뿐인 줄 알았다 애기들이 점점 크면 클수록 뚜기랑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뚜기는 하얀색 털을 가졌는데 얘는 까만색이고 이 친구도 이렇게 놓고 보시면 전혀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신 거예요 뾱 뿅 얘가 방이 딱 보시면 아시겠죠?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올게요 뭔지 저희 집에 자주 오는 친구가 한 마리 있어요 개를 똑 닮았어요 방이가요? 네 얘가 비글이에요 뭐지 마당이 아무도 없거나 되게 조용한 환경일 때만 오는 거 같아요 내게 다운 내게 다운 새게 다운 내게 다운 내게 다운 얘는 언제 와요? 마당에 아무도 없거나 되게 조용한 환경일 때만 오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섬이가 끈 풀고 끊고 나갔더라고요. 그럼 한동안 안 들어왔어요. 겨울러지 마켓 들어와 한 달 동안 그랬을 거예요. 두루고 버터 이렇게 젖꼭지가 이렇게 굴룩히 그러더니 2월 초에 다 새끼를 났어요. 솔직하게 말하면 비거리가 아빠인 것 같아요. 확실한 증거까지는 없잖아요. 없죠. 없죠. 흰둥이가 암컷이고 검둥이가 수컷인데 그 이제 검둥이랑 저희 다솜이랑은 좀 앙숙 관계인 것처럼 보여서 아마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. 우리는 숨금놈 나와 돌아다닐 게는 없어요. 내놓지를 안아주르는 게는 어색 저렇게 유전자 세율 중 anarch 일요일